그러면 우리 고봉자 고수님께서 어떤 상으로 준비하실 거예요? 돼지 한 마리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. 접착뼈. 접착뼈 구글할 건데. 접착뼈? 뼈를 붙여놓은 건가요, 접착? 접착. 접착. 접착뼈? 접착. 갈비죠, 갈비. 등갈비. 등갈비.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접착뼈가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돌문어. 돌문어. 제주도면 돌문어. 그리고요. 그리고 또 제주도에 메밀 빙떡. 메밀 빙떡. 그거 이제 해가지고. 제주도 이제 혼례잔치상. 아, 혼례잔치상. 여기에 맞설 우리 서울대표 임성근 고수님. 아, 정말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. 얼음 몸을 쫙 녹여줄 소. 골탕. 어? 뇌? 뇌요, 뇌? 소를 머리를 이렇게 열어보면 머리 골이 있는데 쉽게 구할 수가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. 신선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. 서울도 먹어요? 아, 이거는 예전에 임금님 수라쌍이 올랐었는데요. 이걸로 머리 골탕을 할 거고요. 인삼 고추장구이. 맛있겠다. 그냥 말만 들어도 맛있어. 타이크. 맛있어. 그다음에 이 계절에 무조건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단백질이죠? 네. 달걀 잡채. 달걀 잡채까지. 겨울에 꼭 필요한, 필요한 밥상입니다. 이걸 준비했습니다. 또 뇌? 또 뇌?? 또 뇌? 또 뇌? 또 뇌? 한글자막 by 한효정